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집 근처에 있는 우장산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우장산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장산에서는 이정표를 크게 확인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장산에서는 이정표를 크게 확인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 자체가 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고 주변에는 둘레길 같이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일도 없겠지만 길을 잃더라도 그리 멀지 않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 멀지 않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집 근처에 있는 무장산에 와봤습니다. 가벼운 산책로로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친구나 가족분들하고 한번 같이 와보세요. 물론 저처럼 혼자 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젠 메뉴. 이 시각 세계 kleinen electrical은 굽혀 있습니다. 그다음 unspeapon 속에서 ripe. 이제 치лин체 아니까? 아주 좋다고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